오는 4일 개막 예정인 제40회 생거진천문화축대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진천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만큼 공들여 준비한 축제지만 고심 끝에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천 지역은 돼지사육농가가 밀집한 경기도 안성, 이천 등 3개 시군과 경계가 닿아 있는 데다 이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큰 피해를 받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진천군은 충북의 관문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충북,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을 맞아 지역별로 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취소나 연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축제와 행사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 행사의 취소나 축소 또는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되더라도 축산농가의 참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축제와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행사 개최하고도 관련해서 우리 돼지열병과 좀 연관해서 우리 주간부서에서 또 산하 관련 기관에 행사가 있을 때 좀 검토를 해주셔서 이런 가운데 많은 비를 몰고 올 제18호 태풍의 북상 소식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거쳐간 뒤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비가 그친 뒤 즉시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 종사자들은 외부 출입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난달 26일 첫 확진 이후 확진 농가에 의한 2차 감염이 없다며 최대 잠복기를 감안하며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